그 동안 어떤 모험을 겪으셨나요? 겪었나요? 안 겪었나요? 가로씨의 이야기 가볼까요? 가로씨의 이야기는 뭐야? 칼춤 독서가 있을 수 오 재밌게 했는데? 재미없어요? 바다의 딸이 아제로스의 위대한 마법소로 거듭나기 위해 결의를 다집니다 빠게 야 이거 정확하게 딱 해봐 제이나가 말하니까 있어 보이는데 주식 주식 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말해봐 저도 주식을 하지만 저도 어떻게 변할지 주가가 변할지 몰라요 정차 깨달은 후에 달라란의 대마법사 안토니닷스 제이나가 말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거야 제이나 그 상대는 안토니닷스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그 주알못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봐 절 제자로 받아주세요 악재준이 말했다고 생각해봐 내겐 그럴 시간이 없단다 흠 오랜만이구만 뭐야 하수인 있었어? 아 속공부요 떼야죠 선생님 주문 두번 발사 미쳤네 제이나는? 그냥 얼음 돌풍 막쓰네 스승님 양이 여긴 널 도와줄 다른 뛰어난 마법사들도 많다 뭐어? 이 선생님이 제대로 안싸우고 그냥 이런거만 벽만 치네 이 선생님이 제대로 안싸우고 뽑고 오 이런 배경도 이거 얼리는거랑 이거만 하네 그냥 썼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이 뭔가 꺼민직합니다 어어? 터지잖아 스멀 비어놉니다 아 괜한 짓을 OK 오... 고ий 튀김 개소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엠병 떤다 엠병 떨죠 어? 무한연구? 이 하수인을 내 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폭주 폭주가 뭐야? 이 하수인을 내 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폭주 폭주가 뭐야? 폭주 아아 주문을 시전하면 그게 돼? 발동돼?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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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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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만한 제자를 다른 곳에선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래서 사제지간이 됩니다 재능이 아주 풍부한 제이나가 안토니다스 밑으로 들어가요 달라란에 입문하는 건가? 입교? 그리고 켈타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집착해 제이나를 되게 집착해요 선생님인데 그리고 아서스를 의식해 아서스랑 제이나랑 사귀잖아 의식해 아 선생님이 아니야? 켈타스도 학생이래 동기 동기 근데 나이는 훨씬 많아 연상이야 켈타스가 한 몇백년 연상이야 왕자들한테 인기가 많네? 그니까 그치? 이때는 하이엘프잖아 그치? 하이엘프 왕자한테도 인기 있고 인간 왕자한테도 인기 있고 켈타스로 부르시오 뜨거운거 내내? 나는 뜨거운.. 어 화연구를 되게 섞어넣고 그 주문의 비용이 2 증가 아 근데 얘 왜 죽었어요? 얘? 아 나 2뎀이야 이제? 아아 나 2뎀 됐네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나는 마법의 지배자야 여전히 냉기 주문을 애용하는군 난 화염이 적성에 맞다오 그저 책을 더 태우지 않고 싶었을 뿐이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렇군 흠 흠 어? 주문읍 하나 있다는거잖아 찌꺼기만 나와 이렇게 자 핏 핏 랏 어 주문쓰면은 지령이 나와 지령이 나오면은 나 광역기가 없잖아 3 나가자 안잡아 마법하나 있잖아 적재적사에 과연 나갈까 안나가자 잡고 잡고 아 칠 우주도 있네 오카이 어 막히면 안되네 막히면 안돼 이걸로 해서 써도 되고 그냥 이걸로 잡아야 되고 뭐야 이거 얘는 잡아야 되고 찌꺼기가 어차피 잡히니까 제거하고 아 제거가 아니네 루이블랑코님 지금 18개여 보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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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부터 할걸? 오케이 후드로 배는 칼과했을때 더 강한 법이지 빵꿍님 16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이게 이중주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중주문 남아있으면 한번 더 쓸 수 있는거죠 일단 이거 보자 마차 걸고 때리고 하수인이 없으니까 쓸까? 다음 턴은 죽어도 안 부활 안하지 그치? 그럼 이걸로 잡으면 되고 됐다 됐다 11 14 15 16 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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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죠? 이거 안 내려놨으면 1로 남았죠? 안 내려놨으면 2로 남았죠? 네, 안 내려놨으면 2로 남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하수인이잖아. 그쵸. 이거 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있어야 할 것은 이거 달라란이에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른 왕자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로데론의 역병이 퍼질 때 전 아소스를 다시 만나게 됐어. 그것은 러브. 우리 함께 역병의 흔원을 조사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가 책에서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 어찌하면 좋죠? 네가 걱정돼. 네가 걱정돼. 아소스. 클레인, 넌 탈라졌어. 너답지 않아? 이러는 거.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뭐냐고. 3, 3댐 주겠죠 이제? 은근히 재밌는데? 3레벨 미쳤다. 의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는 없잖아. 방어의 일격? 가렌이 아소스 뺏겼네. 2댐을 줍니다. 뭐든 적 하수인에게. 하나라도 죽으면 내 하수인에게 천상의 보호막 부여. 미쳤네. 비죠. 영, 으, 안 내면 되잖아. 안 내야지. 안 내야지. 제가 길을 밝히겠습니다. 아 이거 그거다. 그게 내 의무니까. 경쟁심. 개 같은 거. 맞지? 쎄하죠? 경쟁심 생각나죠? 구원? 어, 아니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오늘은 누굴 움직이라면 되니까 어... 어... 있을! 참견하긴! 안 돼야지! 어... 요! 어... 14 4댐 맞으면 죽어 9댐 5댐 맞으면 죽을 lång 몇번씩 다 죽었을까? 4댐 맞으면 죽을댐 5댐 맞지 5댐 맞지 빠지지 뭐 뒤에 붙겠지 뭐 나의 일부로는 니가 옳다고 믿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같이 하면 안되나? 나같이 하면 안되나봐 따다온게 뭔데 따다온게 뭐냐구 아까 킬각이었다고? 언제 킬각이 있었어? 난 몰랐는데 염념 염념? 아 몰랐어 그럼 이것도 내면 안되네? 임무를 내려오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 자리을 차면 오히려 좋아 여름 현 horse 토 quarterback hoevee oh него leb 아 아 이거 한 대 맞았어야 되는데 오늘은 누굴 응징하면 됩니까? 아 아 아 아냐 아냐 뭐 아냐 아냐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써야되나? 이거 안쓰네? 신성원을 쓰네. 왜? 나중에 낼까? 이미 첨보라서 쓸 이유가 없다고? 이거 쓰면 되죠. 그냥 낼까? 그냥 낼까? 뭐? 또 왜? 이 미래를 위해서라 명치 달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 학습 능력이 없어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넌 모르겠지 성스러운 핏 미쳐죽 미쳐죽 안 잡았어 또르또란 마법 어? 하나 안써? 이거는 뭐 쫄보처럼 이거 아니죠 이거죠 아 이게 자동이 아니구나 발견해서 하는거구나 나는 랜덤인줄 알고 어? 뭐라고 했죠? 아무튼 뭐 잘 알겠습니다 안들었지만 아소스를 감싼 불길한 기운은 악마의 곳이었어요 놈들은 그의 영혼을 뒤틀어서 마이트로 만들었죠 그리고선 리치왕의 명을 받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나라인 로데론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안토니 다스님은 제게 사람들을 바다 건너로 대피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도대체 여길 어떻게 온거지? 우린 언제나 외계인이야 외계인 드레노어 출신 드레노어 행성에서 온 외계인 처음에 이해되면 안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데? 가로치고 이기니까 와 물딩딩소하네 이제 워크에 나오는 물.. 그 제이나 같이 되는구나 드디어 피에 울음소리 장착 미친놈 수용소에서 탈출한건가? 용서할 수 없어 그 탁한 마려 그 탁한 마려 마셔라 헬스크림 다쳐라 인간 부으면 눅눅해져 아 아 바로 얼어버리고 냉동 가로씨도 냉동씨야 냉동치킨이잖아 아 가로씨 부친 쇼해? 쇼해? 말어 쇼해 쇼해? 아 챔바라 이건 뭐야? 헉 헉 헉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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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벌 난 투 맞으면 어떡하지? 난 투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 대 턴 에헤헤헤헤헤헤헤 아 이거까지 썼으면 지랄이였는데 진짜 주문을 발견합니다 이거 일단 내고 바깥기에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아이고 난 호드 오크호드의 지도자인 쓰라리오 이자는 원래 용맹한 전사였지만 그의 정신을 극심한 분노에 물들고 말았소 나 쓰라리야 내 말을 좀 들어줘 당신의 친구를 체합해야 되겠군요 함께 그를 구하시죠 나 쓰라리오 내 전장점수 5100점 나같이 살지 마시오 으어 우우 오우 우우 호 오오 호ação 호 Ale 때려나 때려나 쓰바 어? 단서? 어? AI 수디운 아 바꾸려고 어? AI 수디운 뒤져 이제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깨달아버렸어 나 쓰라리야 전장점수 5100점 괜찮소 그로마시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악마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생략 제 침작이 맞았어 운명은 우리를 한데 모았고 그렇게 강력한 악마인 어?기몬드를 상대해야 했죠 이 강력한 침작 침작자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어요 놈을 함정에 빠뜨리고 확실히 처치하려면요 제가 와우 설명회 때 잠깐 말씀드렸죠 킬제덴이라는 티탄이 있어요 티탄의 어떤 어 좀 약간 리더격인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계속 우주를 정리를 하다가 계속 정리하다 현타가 왔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 끝없는 정리를 하는 게 정답일까? 아니다 자꾸 먼지가 생기니까 먼지가 나오는 근원을 파괴하자 뭐냐? 이 우주를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어...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게라스가 신세계로 치면 석동출 회장이야 그래서 이 아래 정청과 이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지파인 어... 킬제덴 얘가 이제 정청 그리고 아... 아키몬드가 아... 이중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과격 그래서 과격하게 먼저 들어와요 여기에 아제로스 그래서 이중구가 먼저 내려옵니다 석동출 회장의 왼팔 오른팔 중에 한 명인 아키몬드가 내려옵니다 뭐 한 명이 있는데 나가리 된 사람 있어요 나가리 된 사람 그 누구죠? 신세계에서 2인자인데 나가리 된 사람 누구야? 권력 그... 암투에서 밀려난 사람 있잖아 어... 장수기 장수기 이사 장수기 이사는 권력 암투에서 밀려서 어... 드레나이를 데리고 따로 놀죠 장수기 이사 와우에선 벨렌 이렇게 원래 세 명이 이제 에레다르가 있었는데 이제 버림받은 추방자라는 뜻인가? 드레나이가 얘네 에레다르어로 아무튼 그래서 탈출합니다 다들 어떻게 하냐고요? 다 씹덕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얘네는 이제 살기라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힘을 많이 받았어요 살기라스 티탄의 힘을 그래가지고 좀... 벨렌 보다 쎄지? 기본적으로 그래 너를 심판할 시간이지 비전거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버텨보자 뼈게라스를 알고 있니 살게라스보다 좋아 육육 지옥불 악마를 둘 소환합니다 무시 무시무시한 영능 씹다가 됐다가 피해를 받은 만화수정 한계 파괴 아 회복? 너희 악마들은 항상 말뿐이야? 아씨 그럼 따로 속가줘야잖아 얘 잡아? 아 이거부터 할라고 했는데 앗 아니 그치 앗 fuck you 어? 2코로 뭐 할거 없으면 뭐 똑같죠? 아 어차피 삼코 했어야 됐네 정리하고 물딩딩이 나가야 되니까 4-7 물딩딩 2레벨짜리 검은 하늘 무작위 하신에게 데미지를 핸드 수만큼 반복 무한배째 이거 만들면 이런걸로 얼리면서 가면 되죠? 아 다음 이거 만들텐데 무한배째 코스트 설계 아주 이쁘죠? 무한배째 어 쥬영 쥬영 안되겠어 얼음 회오리? 얼회? 다음에 이게 9가 안되네 얼음은 좀 아끼고 싶은데 그럼 이걸 쓰고 두개 꼬라 박자 아 이게 안되네 동기들의 죽음을 애도하라 흐르광선 쓰라고? 왜요? 이거 하나 쓰... 아 하나 쓰자고? 안돼 이거 얼리는 용인데 에이 reconoc ichtig 멋진 히힛っ 헤헤 어헤 잘 뺄 수 있어 그런데 그래서 얼마 너빙 꽃 즉시 변형 10 13 계속 싸워라 나의 천사들이여 음? 놈들은 호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놀드라실 아 올라가다 이제 그 또 와우 설명에 들어갑니다 아키몬드가 이제 나이트엘프의 어떤 그 앞마당에 자라고 있는 엄청나게 큰 감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명석했는데 애가 그래서 이중구가 여기서 리타이어 합니다 엄청 큰 위습감나무에 떨어져서 죽게되요 인간과 나이트엘프 간의 동맹은 돈독해졌지만 호드는 다른 길로 선택했죠 제 아버지는 호드의 전쟁을 선포하려고도 했지만 전 쓰랄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어 그리고 이 녀석은 가어로시에요 호드의 지도자 자리를 괴물한테 물려주고 말았어요 그는 바로 가로시 헬스크림이었어요 헬스크림 용서못해 에잇 녹록해져 쥬형한테는 이것만 깨고 간다고 할게요 하고 계세요 마셔라 헬스크림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피해를 2줍니다 하지만 용족이 없으면 피해를 줄 수가 없어 나오겠지 뭐 시벌 비늘기수 2장 즉시 핸드 아 테라모어 성문인데 얘가 막 뚫려고 그래 아 이거 그거구나 폭격 폭격이야 폭격 즉시 폭격 얘가 테라모어 영주같은거야 섬이 있거든요 섬주 섬주 근데 가로시가 막 폭격해 그래가지고 위에서 엄청나게 큰 만화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 인륜적인 행위를 한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지탄을 해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무고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싸워야지 왜 그렇게 하냐 왜 반인륜적으로 그러냐 가로시가 말합니다 나 오크인데 난 그래서 반오크적인 행동을 하면 안되는거지 반인륜적인 행동은 해도 되는데 그래서 가로시를 따르는파랑 따르지 않는파랑 나뉴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레이드 보스가 되죠 아 이거 다른거였네 키린토 정령 아 이거 다른거였네? 난 전장만하니까 얘가 그건줄 알았어 물딩딩이 3레벨 널 박살내주마 널 박살내주마 왜이렇게 안올라가요? 전 쓰라를 믿었어요 이젠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 어까이 테라모어는 무너뜨리라 흥흥 피해 흥흥 오케 아니 죽는게 나왔네 용족이 없는데 자꾸 하지만 나에게는 든든한 딩딩이 있지요 자 O레벨이 되면 섞을거에요 이 친구가 딩 아 성문이 오래 버티지 못할거야 즉시 버텨 어 용족이다 어 칼렉이다 칼렉이 칼렉고스에요 칼렉이 인간 모습으로 딱 나타난거 이제 그 말리고스가 이제 자리를 비우고 이제 푸른용 이 다스린 이제 지도자로 이제 칼렉고스가 제이나 이제 현남친 제이나는 엘프도 좋아하고 인간도 좋아하고 용도 좋아하고 마성의 인물이야 소권 굳이 이거 낼 필요있나? 칼렉고스랑 똑같은건데 스몰 칼렉고스네 이거 그쵸? 띵띵띵 할거 같은데 안 내 빌어내 누구 좋으라고 내 해적을 해적이야? 어우 너무 쉽다 어 이거 내야지 좀 싫은데 이거? 내가 주문을 시작할때마다 화염구를 손해로 가줍니다 안토니다스 할배꺼 갖고왔어 휴 즉시 치킨 푸 니얼 비후치킨 니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이틀수 없노 우우우웅 즉시 탈출 마나폭탄 근데 나머지 다 죽고 제이나 즉시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은 이들의 복수를 할 방법을 찾아냈죠 오그리마 전체를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주문을 그건 바로 그건 바로 다음에 계속 그 상대는 대개장 나 대개장일세 내 전장점수 5100점 나처럼 살지 말게 이건 단 니 탓이야 용이 있고 좋은데 이 정도? 초반에 낼 거 없어도 버티겠지 어 바뀌었어 영능 3코 있었으면 이거 굳이 안 가져갈걸 무작위 적 하수인 둘에게 피해를 이 주고 빈결상태로 만드는 얼음 폭포 이거 히맨 그거 같다 히맨 그거 알죠 짤 옛날에 탐쿠르즈 거 하는 것처럼 내 하수인들에게 즉시 질투 하지만 복수심은 당신이 잃은 이들을 되살리진 못하오 입 닥쳐 입 닥쳐 쓰랄 니가 뭘 알아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다고 즉시 피해 Vanilla 쯧 강렉 슈가 사우시오 하지만 다른일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요 호드는 괴물들에 불과해 호드는 괴물들에 불과해 호드는 괴물들에 불과해 주문이 한 번 더 시전됩니다 캐릭터에게 피해를 삼을 주고 같은 데다가 나가잖아 그치?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거 진짜 사기다 섬긴다 좀 더 싸 빌어먹어 아깝지만 깔려있으면 이것도 효과가 있긴 살 수 있죠 피해! 무빙! 이러면 됐지 이러면 끝났지 이거지 즐겨야지 즉시 변상 원하는 게 뭡니까? 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즉시 즉시 따발총 기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 . . 이거하고 이거 써? 산조? 산조쓰기 싫은데? 근데 얘 굳이 이제 쓸 이유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안 막아야지 야 이거 살려놓으니까 이거 뻘 뻘룩 빠졌죠? 으악 으악 즉시 사막 내 부름에 응답하라 즉시 가져오자 즉시 꼬라받기 즉시 꼬라받기 즉시 탐색 즉시 탐색 뭐야 이거? 폭룬? 미쳤는데? 침착한 개발자61님 후원 감사합니다 전기 아닌데요? 모험모드인데요 찌찐? 치유의 빛 청룡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청룡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청룡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확 만두 망 마강 마강님 만두망강님 일교육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출 다 끌어다 쓰는거라고 웃길라고 해봤어 쾌가 돼지 추무교 천리아 돼지 추무교 추무교 즉시 뽑기 추무교 어! 눌러버렸네 추무교 누르기 싫었는데 왜 킬각이라고요? 킬각이라고? 안죽었는데 근데 왜 킬각이야 안죽었는데 하스스톤에 만약이란건 없어요 만약이란게 있으면 다 우승하지 안죽었으면 킬각이 아니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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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두지 않을거야 스라른 보내줘 알겠어 라리영은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고맙다 다시와 다시와 하지만 호드가 절 다시 패신하는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어요 에이타스 썬리버라는 키린토에 소속된 호드를 대표하지만 앞날이 그지 밝지만은 않군요 라는 이건 뭐죠 아무튼 대단합니다 진동의토템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에이타스 썬리버 누구요? 블러드엘프 대마법사 려님 썬리버를 학살했대 나쁜사람에? 친구표시인데 키린토 마크 친구표시잖아 이거 그 상대는 에이타스 썬리버 넌 키린토를 배신했다 니 족속들은 이 도시에서 더는 환영받지 못해 하지만 여긴 우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군주님 이 자식이 그렇다면 그런거지 말..말꾸리를 잡아? 사형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가 잘못한거야 강한 자의 역사야 알죠? 헉 그래 그렇다면 널 끌어내는 수밖에 없어 비밀쟁이구만 적 영웅에게 피해를 2주고 이번 턴 동안 주문공격력 2를 얻는 무시무시한 마법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얘도 꼬였다 지금 마법이 안나온다 밀렸어 밀렸어 업그레이드했어 3-3 얼폭 어? 폭발해 룬 폭발해 늦어버렸어 늦어버렸어 넌 카로씨를 도왔어 절대 용서하지 않아 넌 카로씨를 도왔어 절대 용서하지 못해 절대 용서하지 못해 펄 폭풍 언제든 금지나있다구 얘는 잡아야잖아 근데 이걸 하면 이것도 갖다 막아야 돼가지고 째? 째봐 째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째지마세요 철질이라는게 바뀝니다 얼.. 난 분명 얼법처럼 강해지고 싶으면 째지마시고 화법처럼 약해지고 싶으면 째세요 어? 뭐야 왜 안나와? 주문 폭주인데 왜 안나와? 아 마차라 예상했죠? 이걸 계획하고 한거죠 째 왕짱맨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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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서동을 끝내주지 딱 맞는 곳 우리에게 비밀이 맞았다 미래는 우리 것이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향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일단 돼 3-3 3-3 3-3 안 돼도 그러면 최소 2개 남아 아니면 그냥 이걸로 채킬 것이냐 채 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예 잡았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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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룬일 것 같은데 개 같은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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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벌! 오케이 아 날랄라! 벨로래! 4, 4, 3 고대의 비밀 먼저 때려야지 팔 데미죠? 팔 데미니까 이거 내와야지 어허 지금 마법 안썼지? 마차 같은데? 즉시 마법 제 마법이 당신을 조각낼까? 제이나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완료했습니다 보상으로 새로운 카드팩을 획득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호드로부터 호울뿐인 평화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어요 저만의 이상을 꿈꾸던 때가 있었지만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전 세상이 빚어낸 제 모습을 간직하겠어요 끝없는 전쟁 속에서 회유가 아닌 신념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겠어 다른 이들을 이끌겠어 이제 나약했던 그 제이나가 아니에요 나는 뉴 제이나 제이나도 뉴타입이죠 영웅들의 이야기 다음에 계속 이제 시작이야 드디어 끝난게 아니고 어디갔어 수영웅이 구경못해? 수영웅이 구경못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걸 린닝의 소총 타락했네 총이 타락했네 총이 어이 재밌는데? 자 모험모드 또 안한거 뭐있죠? 오케이 이거 렉사르 가로시 이게 계속 나와 이게? 그러면 두개 안했고 여기도 안했어 여기도 안했어 아예 안했어 여기도 안했어 어 했네? 아 이걸 해야지 악사가 들어오지 여기까진 했네 갤라까진 여기서부터 안했네 가시죠 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쭐 왓아 쭈쭈쭈쭈쭈 어 쭈형 나 기말이라 너무 힘들어 응원 좀 해줘 이즈호만09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기말 화이팅 쭈형하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어 쭈하 쭈형 몇점이요? 쭈형 몇점이요? 네? 몇점이요 쭈형 안됩니다 2500이요 2500점? 예 0점에서 다시 만든 2500이요 야생의순결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좋지? 저어즈 저어즈 마이애브보다 저어즈가 더 좋아? 기계가 있고 기계가 있고 야수 뭐가 없는거지? 뭘로 가고 엘리멘탈이 없는데 이거래? 이거래? 이거 할래 악마가 좋을거야 조지가 악마가 좋아 조지는 악마가 좋아 허 악마는 조지를 좋아해 자꾸자꾸 좋아하면 나는 어떡해 악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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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ão 악마는 요고 만나서? 어차피 지는거? 즐겁게 질수있죠 어? 쭈카 잠자라 쭈카 잠자라 원래 했었는데 된대가지고 안하는거였죠 그 다시 돌아오셨어 이분이 그러면 못 참죠 비밀을 갖고 돌아오셨어 아래? 무슨 도발, 환생, 천보 이대로 계속 가시죠 도발, 환생, 천보 개허켰다 도발, 환생, 천보 칠풍 쭈형은 쭈형은 이거 어울릴까? 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뭘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셨지? 독.사.더.트 어디로 가서 상관없는데 어? 뭐야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줘요 카드를 바베 선술집 하수인 추가가 좋은거 아냐? 이거는 카드 바뀌어도 좋아요? 바베 선술집 하수인 추가는 바로 적용되어 쓰면은 이번턴부터 아 이런거 알려주면 안되는데 에이 다 알려주면 에이 다 알려줘 에이 에이 다 알려줘 에이 다 알려줘 계속 되는거야 이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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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들어갔다 속보 명신산업 4만 공련버핏 이익 실현 공련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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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시작했습니다 공련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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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에에에에에에에으으으으으으으으 τη oii.. oối ouu signs 붙어라 오케이 저 근데 난 이게 있죠 더 좋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어스프레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적? 쎈데? 싸움을 내가 잘하네? 마술 이제 하나 1코에요? 개사기네?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를 부여 좋아? 이거 쓸까? 지금 필요 없잖아. 지금 필요 없어. 이거. 이거였는데. 4? 아니죠. 좋지. 침착맨이 키우는 침착맨. 이건 귀하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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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냥이? 그리고 안돼. 상탱맨이 키우는 침착맨. 이를 induction They're not using me anymore. 음. 혜연이 키우는 침착맨이 키우는 침착맨이 키우는 침착맨이 키우는 침착맨이 키우는 침착맨이 키우면 charge. 이를 유지하게 키우는 침착맨이 키워. 뱃조디아 만드는 중이래 오오! 이거 해야지 뭐 뺄까? 뱃조디아 빼야겠지? 앗 뱃조디아 마우스를 새로 사야겠네요 로지텍이 너무 안좋네요 두부 이리쌍 수준이야! 퀴퀴퀴퀴퀴! 퀴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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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이오 공군...을 묶으면 얘를 못 내잖아 쫌 더 키우고 싶어서 말갈을 가지고 있을거면 묶는게 낫지 여기서 맞으면은 다음 턴은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말가가 필요할때는 얘를 그냥 버프시켜주려고 내고 내고인데 4댐 얻으려고 4-4 얻으려고 2코 들여서 하는거 나쁘진 않지만 굳이 그 맞았을때를 대비해서 한다는건 별로? 또 나오네 오오오 잘 나왔다 터지지도 않았어 아 얘만 안죽으면 안죽죠? 찬물 찬물 도저히 찬물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아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 뭐야 이게? 좋아 이거? 아 이거 대신 맞아주니까? 아 뜨헤이 화이트 조졌네 조졌어 그럼 하나를 빼야되는데? 이거 뺄까? 이거 사고? 아니면 이걸 뺄까? 이거 하면 하나 덜 나오잖아 ㅅ 이렇게? 근데 이거 별로잖아 이거 대신 맞으면 이거는 좋아 교환 개같이 만들어주네 마음 놓고 튼튼한 도발을 깔아줘 마음놓고 튼튼한 도발을 깔아줘 얼방으로 목숨 부지하기 대작전 흐흫 흐흫 취향이네 너 내가 죽일거야 별로잖아 그럼 이거 아르거스를 맘껏 써도 되잖아 이게 있으면 그냥 왜이렇게 이거 차 넣는건 별로인거 같은데? 괜찮네 조졌어 으으... 오히려 안좋아 덜 나와가지고 캬 여기 붙어가지고 잡겠다 아 못잡네? 고정하시고 그럼 살지 마시오 오랜만에 돌아와서 골라봤거든요 예 저 비밀아저씨 예 여전히 구려 아 비밀아저씨 흠 아 이거 자리를 차지하니까 별로네 6호를 가야되는 이유 없잖아 흉합체? 독성 나오면 거기다 바르고 싶은데? 아닌가? 왜냐면 도발이라 걸려있으면 얘가 대신 맞으면 지금 지금 이거 시체라 안 내도 돼 거든요 어 묶음은 이제 손해야 보니까 그러니까 찾는건 손해인데 들어오면 괜찮아 야 야 이거 개같다 이거 진짜 야 이거 개같다 이거 진짜 왜이렇게 순서대로 쳐주지 왜이렇게 순서대로 쳐주지 펴 그치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여기다 좀 걸어 여기다 좀 쪼금 있는 거 같고 하수이는 언제든 필요하세여 하수이는 언제든 필요하지요 하수이는 언제든 필요하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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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케이 아 얘가 대신 끌어가네 콰.. 너무 이분도 간다 이건 안좋게 오케 캬 첨보도 안건 요것만 좀 어떡해 비쩍 비쩍 어우 좋다 뭐.. 첨보 황금 첨보 만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황금 첨보요 이거요? 예 예 어 아 네 ㄷㄷ 와.. 욕심 크기다 진짜 말간지 쓰나 안얼려도 돼 데리고 오죠 아 이거 옆에다 좀 구린내로 넣어줘야겠다 비슷하네 덱이 아닌가? 만난 애 또 만난거야? 왜? 왜? 쳤네? 아 없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굳이 꼭 ㅎㅎ 굳이 좋 dentro 부담 여러분 힝힝 와 독도 들어갔네 오줄같은거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가 히드라가 데리고 가니까 아 성공이네? 맞네? 이거를 두번째 놨어야 하는데 아 첫번째 피웠어 미치겠는데? 어? 잘 못때려간다? 히드라 잡아서 이길거 같.. 아 이겼어야겠어 어우씨 큰일났네 하아 하아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라팜은 뭐지? 저 라팜은 없는거에요? 3번? 뭐야? 에 나갔어요 이걸래? 버그 갓게임이구나 이거 첨부 끝난거 같은데? 이겼죠? 이러면 그러면은 올리고 집어넣고 사고 퍽 퍽퍽 퍽퍽 노래 오우 rocket 음 싹 으 으 자고 날먹할나 보네 석세스 자고 날먹할나 처음에 했으면 이게 이것이 치매전장이구나 죄송한데 화장실 좀 지릴 것 같아서 지르셨어요? 네? 지르셨어요? 네 지렸습니다 지르고 왔습니다 사칭 닉네임 있냐고요? 이건 사칭이 아니고 그냥 닉네임이 중복이 되니까 다 겹치는 사람 많아요 여기 불자는 어? 이거 화금만 대신 으악 이리와 모델 모르겠다 훅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오호 어허 벌써 하나 찾았네 한 명 나갔다 어 그러네요 얘가 하나 껴있으니까 다 쬐 수가 있어 돌아가면서 껍지 한 잔만 내려오겠습니다 네 내가 할 필요가 있나? 페어 하나 나오지 않을까? 히힣 얼리면 두번이라고? 어떻게? 다수인들이 제 몫을 턱턱히 해외 어떻게 두번이야? 얼리면 새끼는 황금으로 나오는데? 아, 근데 이거 급하게 할 필요는 없던데? 나중에는 막 오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여기서 막 허겁지겁 여기다 황금 두개 해가지고 해봤자 처음에는 오바라는데 하나 쓰고 나머지 두개 모이면 그때 그냥 해도 될거같은데? 오케이 이거는 내가 하수인이 바뀌어도 부여가 되는거야? 근데 왜 이거가 좋아? 기양? 뭐쓸까? 도발쓰자 이렇게? 좋다 이거 어디 민둥산? 어? 누구야? 바로브? 바로브 왜이렇게 세? 1레벨에서 도네 2레벨 비겼어 이것도 발견할 수 있네? 악마 오늘 하나 깎였고 페어 맞추는게 낫겠지? 이거보다? 페어봤자 육사잖아 멀록이면은 이거 샀으면은 나쁘지 않을 뻔 페어로가? 페어 하하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업하고 적금 하나 깨고 영롱 두 명밖에 없어요 형 낄래요? 몇시부터 하는데요? 일곱시부터 적금 맨 황카 맞춰주면 육골이에요 감사합니다 방송중에요? 방금 폈어요 화장실가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시길래 아 예 구독해주셔서 나도 1년 됐어요 참 하아 나 왜 1년 됐지? 어? 재밌겠는데? 해보자 흥미롭네요 떼어 이건 좋은거 같애 앗 범이었네? 질껄 4성으로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해적이 좀 애매하던데 난 이제부터 막 베이스 찾으려고 막 샀다 팔았다 하려면 또 막 명인 그것도 찾아야되고 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롭죠 좀 해야되는게 너무 많아 일단은 아저씨 일단은 이렇게 가고 어 어 지금 붙어도 돼요? 지금부터도 돼?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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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터졌어 개꿀 이래서 승리도 올라갔나 보되다가 와 되게 약하게 만졌다 오케이 이게 좋던데 아니면 이거? 발견? 업하고 발견할까? 참아질 것 같은데? 뭘로 가야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기잖아 이게 사기는 이미 늦었잖아 아! 살걸! 늦지 않았었는데 이런식이지 늘 이런식이야 반짝이 많다 깜짝이야 고마워 그레스 없다 의 오 쿨쿨 근데 이게 밀가뉴스 없으면 또 못키우자 밀가뉴스 없으면 뭐 ہو잖아 마아 밟그라니석 아 vehicles marag 911 여한 oriented crow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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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하나야? 어째서? 어째서? 망했네? 이게 아닌데? 어째서? 왜 악마는 안주시죠? 어째서? 뭐 진거 같은데? 어째서? 비웃겠는걸? 어째서? 쥬형? 쥬형 시팅 악마네? 난 잠깐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형 기물은 바로 신품가격으로 팔아서겠네요? 기물들 흠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 해? 독이니까 이거 굉장히 좋거든? 이거? 붙이는거? 어? 아 불안착 갈걸 근데 빗성 하나 있어야돼 왜냐면 이것도 황금이잖아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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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자 아 이거 뺄까? 이것도 있잖아 야수 쳐내자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채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까운데? 뭐 하나 사고싶은데? 늦었어 이거 빗송 팔꺼에요 이게 멀룩이 이렇게 풀릴지 몰라가지고 빗송을 샀어 그래가지고 빗송을 리바운드탄만 하고 하죠 원래대로라면 그냥 빗송 팔았어야 돼 아까 근데 내가 판단을 너무 늦게 했어 돈이 이렇게 남은 줄 몰랐어 불안이 필수네 지금 은투끝에 졌어요 사망 은투끝에 사망 흠 흠 찌를땐 질러야한다는게 제 지울니지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완전히 안 돼 지금 흠 흠 이걸 하면은 굳이 의미가 있을까? 팔아 이걸 해 근데 하나 붙일 게 없잖아 어차피 멀전대로 가? 멀전대로 굳이? 해적도 팔라고? 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닌데? 도란만 찾으면 되겠구만? 이게 아닌데? 아 내가 이걸 두 개를 한 다음에 하려고 했거든? 1코스트가 부족했어 와우 오케 오케 이것도 첨부 까고 오케이 오케 잘 싸운다 이겼다 고맙다 병건아 아허허허허허허허 민둥산마음은 민둥산이 안다구 소질이 있으시군요 한금화수인이 아닌 아군화수인을 다져가죠 누구? 망꾼? 뭐 그 카드 갖고 있다 불안 찾아서 걔한테 주기 어때요? 아 흉 재적응? 근데 이거 재적응이 돼요? 이거 이거 돼요? 다시 가져오면 이거 스탯 유지돼? 아 된대 불안 나오겠다 이번에 느낌 온다 에? 불안이 나온다고요? 아... 오성이구나 지금 흉압채 하나 더 찾는 건 어때요? 흉압채 하나 더 찾는 건가요? 어떻게 찾아? 아 이걸로? 오로 bleed 흉 흉 왜 돌리냐고? 몰라 흉돌리려 했는데 그때랑 아 이게 오히려 안조네 아, 좋네? 오! 오히려 안좋아 아, 천불에서 발동 안냈어 좋아 야아 아이, 불안만 찾으면 되는데 야수? 야수 메카가 벤이라 그러네요 모듈을 못 씌워주네요 누란만 찾아야될거 같은데? 딴, 딴거 안하고? 아니 다 야수야, 일곱개가 어떻게 일곱개가 야수가 되지? 리븐 데어가 없나봐 어 의미가 있나? 다 독인데? 야수라서 이거 필요없을거 같거든? 빼, 패자 야수 의미없자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어이, 어이 근데 이게 어차피 무라홀롤이 얘랑 똑같아요 얘가 충악지 옆으로 보내라고? 히드라 땜에 흠 이건, 첨보 찾는게 우선인거 같은데? 흠 흠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불안도 자리가 지금 뭐 우리 다 만들어놔가지고 깨다 키우는 시간도 그렇고 오케이 앗 이러면은 이겼죠 전투의 신 오기 딜 오기 딜 오기 딜 그러네요 보호막을 찾는게 낫겠네요 시간 생겼어 흠 근데 얘네가 얘가 되게 약하니까 어차피 죽을거야 그럼 얘랑 상대해야되니까 체력이 의미가 없어 뭐야 이거 얘 그거에요 빗송인데 역빗송? 지만 지만하는 빗송 님비 빗송 지만세죠 님비송 님비송 비 보자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얘 첨보라가지고 내가 치울거같은 어 좋아 어 좋아 거기서 저걸 채워 잘랐어 끝났지 뭐 아 야 또 결승 잘하시네 흉 응? 코스트가 안 돼 이거 못해 못 이겨 이거 이건 있어야 되고 어 근데 얘가 의미가 있을까? 얘가 없어져서 하는게 없죠 사놓기만 네 히드라 두개 있죠 누구야? 지금 싸우는 상대요 아뇨 키들 없디 정리형 정리형 뻥튀기 엄청하네요 얘 못 이겨 뻥튀기 맨 떡대만 일곱개로 채워지는데 모르겠는데 이제 이제 얘네가 떡대로 채워줄거란 말이요 그러면 천보가 리분데어랑 같이 얘가 들어가도 어차피 두 자리 차지하고 두개 있기 때문에 황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황금화수위만들기 판톤올리기로 헌신적용인 영웅 황금만들기 어떤 좋다 근데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얘 그거를 흡수해줘야 돼 어? 어? 리본데어만 찾으면 되지 아니지 리본데어만 찾으면 되지 선보녀한테 주는게 낫지 않아요? 아냐? 에? 아니 나왔따 나왔따 아 어떻게봐 이거 빼 시완냉터 여긴 나의 영연이다 아아 맞어? 이거? 이거잖아 아냐? 맞아맞아 아 이걸 빼고 이걸 넣어줘야돼 이쪽에다 아냐아냐 이거 맞아 왜냐면 독성을 한번 먹어주기 때문에 좋아 그리고 하면은 이게 첨보가 빠지죠 첨보가 다시 생겨 그럼 그때 얘 빼고 들어가 그러니까 괜찮지 독을 왜 파냐면 자리가 없잖아 누나가 왜 필요가 없어 얘가 죽는데 그냥 얘 첨보의 하나가 그냥 잘리는데 왜 필요가 없어 근데 졌다 너무 세다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는데? 여기서 흉합체 보호막 달린 독 흉합체 찾기 마지막 도박 어때요? 구울찾기? 아 구울이 아 진짜 독 그걸 넣었구나 구울찾기 어? 생각해보니까 얘 두 번 터지고 두 개 터지고 네? 아 좋구나 구울이 저 누나땜에 되게 천천히 터지지 않을까요? 맨 아 맨 앞에다 놔야겠구나 그러면 구울이요? 네 누나가 의미가 없다고? 어? 흉합체다 휴 휴 누나가 많이 막아 죽이네 어 그..그..그..그..그건 좀.. 근데 얘 필요해 얘 필요해 대신 맞아야돼 조졌죠? 아..그거..그거.. 와..저격하려고 가끔 봐봐 부럽다..무서워 이 천보는 십십..천상의..보호막..박맹이? 멍멍이 뼈다귀? 멍뼈 하나 넣었네 0.3%로 이길려면 일단 내가 먼저 때려야돼 때리고 자세한..자세한것 생략한다 아침창매님 저 그저께 테넷 봤어요 재밌어요? 뭔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풍형이 좋아하던데? 그..그..뭔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서 좋아하는거 같애 아 잠시만요 A.S.Q.W.E.R.T.Y.U.U.님이 6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5년 4개월 감사합니다 나무일키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이해 안되서 읽어봤어요 어때요? 이해가 되요? 읽어보니까? 뭔..뭔지 어렴풋이 알겠어요 해..다 푸는걸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게 이겁니다 보시기 전에 아셔야 되는게 있어요 네 보통 이제 과거로 간다 치면은 네 3일전으로 가잖아요 그냥 3일전에 도착하잖아 네 근데 이거는 내 모드를 과거로 바꾼 다음에 3일을 존버해야지 3일후로 가요 그 시간이 그냥 거꾸로 가는거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3일이 지나야지 3일후로 3일 뒤로 갈 수 있어요 네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 그것만 아시면 돼요? 좋은거죠 좋은거에요 좋은거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 아저씨가 덴제일 워싱턴 아저씨의 아들이래요 덴제일 워싱턴? 네 가수 아니야? 흫 노래있잖아 덴제일 워싱턴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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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워싱턴 커플이래요 조지 워싱턴하고 CC래 그래서 워싱턴 CC래 워싱턴 DC 아니야? 어? 나 쭈형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무한의 도키 테넷 설명회 한번 하세요 형 채널에서 풍이형 데리고 풍이형도 모를걸? 근데 모르는데 너무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어 내가 모르는게 나오다니 호적수를 만난 느낌 호적수를 만난 느낌이야 호적수를 만난 느낌이야 그 진짜 소년만화 그거같이 와.. 실화냐? 이건 안쳐주네 이걸로 사야되는거구나 이거 사? 좀 아까운데 리치 멀럭퀸 좋지 멀럭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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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아까아 나였어 방금 네 미치아까아 흐으으으으으으으아 이거지 아하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띵띵띵서죠 FUCK! 흫 WHAT THE FUUUUCK 뭐였어 3단계 정령한테 줘야돼 와 잘 들어갔다 오케이 여기 아 까비 까비까끼 까비 너무 쎄 나 참을 수 없어요 4단계에서 오발하라고? 왜 오발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면 좋아 왜냐 다음에 올라가고 팔고 팔고 이게 돼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걸 사야 돼 사주의도 언제든 필요하지요 알겠어 이 친구들아 바로 업이 가능해 알겠어 이 친구들아 이 친구들아 알겠냐고 이 똥막대기들아 그건 똥덩어리인데요 똥막대기가 궁예인데요 똥막대기하고 똥덩어리하고 뭐가 뭐가 나요? 이거 진짜 철학적인 질문이야 왜냐면은 똥막대기는 원래 더럽진 않았는데 더러워진거고 똥덩어리는 자체가 더러워서 똥이 묻어도 자기는 별로 신경쓸게 없어 사실은 똥 그 자체라 내가 똥이야 그래서 똥막대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아 원래 똥이 없었는데 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똥막대 똥덩어리 침투부카페 똥빌러 똥빌러니 최악이지 똥뿌러니 똥 똥 똥 똥 똥 똥 야 딜 많이 주셨다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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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자가 너무 쎄 형은 이번에 이겼는데? 아, 맞았구나 형! 같이 업합시다 같이 같이 업하자구요? 응 난 업했어요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어머 이건 쳐야해 이거 아냐? 얜 이거니까 미이 미, 찰꼬 이거 미, 찰꼬 감당할 수 있겠냐? 형 감당할 수 있겠어요? 형이 세겠다 아니 업하자니까 왜 안해 답답하냐 업하면 약해진다고 아니 서로 업하는데 뭐가 약해져 아니 순간적으로 약해진다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 업을 같이 하는데 같이 약해지면 상관없잖아요 때려차 헤어져 너무 좋은데 이거? 그냥 지금 요거 자체가 좋아 어 이거 이것도 사서 계속 막 왔다리 갔다리 할까? 얘 얘 있으니까 응 흐흥 이거 얼릴 것 같지는 없죠 지금 와서 황금 있으면 사지 않을까? 이거 재밌겠는데요? 그냥 재미만 쫓아다닙니다 난 재미만 쫓아다닙니다 그 손님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이걸 사야 지켜지잖아 이걸 사야 지켜지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구 잘 터져요 잘 터져요 잘 터져요 아 아프겠는데? 많이 줄였다 많이 줄였어 재미있는 친구였어 저 친구 발견 발견 아까 날 만난 친구 누구야 안발견 이거 좋아요? 업하고 이해하면 된다고? 어? 아 좋은데? 라미 아 좋은데? 이게 이게 액묘가 의미가 없잖아 로미가 늦지 않지 않지 않았어요? 로미요? 로미 좀 늦었어요 페어 풀어야겠는데? 필요 없겠지? 여기다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을 것 같아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얘한테 줬어 얘한테 줬어야 되는데 얘네 막 터지면서 하면은 자리가 없어 살짝 항상 꽉꽉 채워줘서 또 채워줘 쑤욱 아 리브네 걸걸 이제 리브네 걸자 아니 그 돌리는게 하나 남았고 그래서 알 안 샀지 아 부대 맞네 페어 푸는게 좋잖아 이거는 나중에 하면 좋겠다 도발 막 다 하면 이거는 나중에 하면 좋겠다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꺼에요. 기계로 가야돼? 요걸로 가서 첨부 씌우는게 낫잖아. 그리고, 내가 아까 했던 애 중에, 밀하우스가 좋은게 없어. 어? 그리고, 여기서 하고, 돌리고, 하고, 뭔데? 얘는 뭐야? 왜 나왔지? 왜 나왔어요? 뭐가요? 아, 아녜 아녜. 혼잣말이예요. 암튼 3 기계라서, 때리고. 병력을 많이 내는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독도 있고. 근데 기계라서, 교환이 안 예쁠거 같애. 얘만. 어? 기계 아니야? 왜 기계 아니지? 아까까지 기계였는데? 얘가 있었으면, 하나 또 태어났죠? 칼레코스는 잡고가. 앗 앗 앗 앗 앗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그 칼레코스 내가? 의미 없죠 이거 이제 팔거고 내가 이제 해야 되는게 뭐야 이게 좋은데? 어떡하죠? 구울 사라고? 구울에다가 그.. 그거 미친놈? 칸고르? 어? 그럼 팔구? 아님 페어 찾아서 하자 어? 아 모듈 발라서 이미 안된대 제 좌구도 사전 하아아 야 칼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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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른 집단 오케 살았어 이겼는데 어깨 미체여꺼 흠 소질이 있으시군요 폐허차죠 폐허 맞아? 이거 맞냐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가 없어 신이 대 바르라고? 의미가 없다고 발라봤자 터지면은 자리가 없어 내가 만난 사람 누구야 칼렉 폐허차지 몸이 약해지는데 몸이 약해지는데 파티를 팔아야될 것 같애 일단은 얘를 사 그리고 업하고 합쳐서 뭔가 도모하기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한번만 살려줘 아아이 용 버려요? 이제 용 버릴까요? 좋아 포텐셜이 있네 살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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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까가지고 죽었어 아 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테크님 우교 구독 감사합니다 가져와서 2부여 6단계 발견 새로운 영능 발견 6단계 하수인 발견하자 그래서 도 토 소리 아이씨 망꾼을 했었어야 됐네 기계도 있잖아 애매하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확 커지지도 못하고 야 황금이야 이거 어떡하지? 독성 이거 내가 할만해 살려만 주면 3.6%로 죽을 수도 있는데 살려만 주면 할만해 에? 우와 저 천보 동메타 와 와 이겼어 전투에서 죽여버렸어 이 위험요소 발본세관 왜 이렇게 잘 싸웠지? 너랑 결승이야 어 그러네 아니 싸움을 너무 잘해 말도 안되게 계속 압박하시죠 형 감당할 수 있겠어요? 까 하나 까 과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이거 자체로도 좋아 얜 이거 자체로도 좋아 얜 이거 사라고? 왜 사 이리와 자체로 그가 이리와 그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줘 얘네는 어차피 합쳐도 안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 쭈형이에요? 제약해요 제약해 아 근데 분명히 정령이랑 도발 있을텐데 먼저 공격해서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이긴거 같은데? 독이 너무 4개 교환이라 얘가 아니 이 이겼다 질수도 있었다 질수도 있었다 와아 씨 뭐지 이거? 첨보네? 얼방 그리고 내가 다음에 얘 만나서 지겠네? 씨 이거 방탄 조끼야 이거 사고 이거 하자 괜찮지? 근데 얘 말고 어차피 이거 두개 버릴 건데 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긁는게 이거 소용돌이가 이거를 딴걸로 할까? 딴걸로 하자 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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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이제 보내주고 마지막 덱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거 아님? 이거 팔아버릴까 이제?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왜 어제 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이김 아니 순서가 여기 안오겠네 아 왔다 왔다 근데 0%네? 빌어먹어 나지나가 맨 앞이야 근데 나지나가 앞에 있으면 아씨 먼저 때려가지고 날라갈까봐 이렇게도 이김 왜 부해졌냐 하하하하 살았나? 자 저는 통과 저는 통과 일단 요자리를 비워야되는데 봐봐 이게 만약에 터져 두개 이게 황금이 있어야되네 저는 선생님한테 메 맞고 왔어요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놈이 이제 보내줄까?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놈이 보내줘야 되는거 아냐? 액묘 산타 좋은데 왜 걸으냐고? 잘 가고 놈이 고생 많았고 이 친구 둘 중에서는 누굴 내야 될까? 아씨 한번 하자 그래 못 먹어도 되지 놈이 고용해야되네 키워문데 키워문데 얘 내가 전에 이겼던 애 아니야? 1% 올랐네 나 그동안 성장해서 근데 또 이겼어 10%를 두 번 이겼어 벌못 깨서 맥스나 두개나 오고 아 아 뭐야 살았어요? 아 꼴찌 결정전 해? 나 뭐였지 이거? 나 뭐였지? 버프 이거 늘어나기 횟수 아까 만난 애 누구야 횟수 마지막으로 끼워넣기? 마지막으로 끼워넣기? 마지막으로 끼워넣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이거 사서 뭐하는건데?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아씨 정말 여기 없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몰라이씨 아 전인민 독성화 오케이 오케이 오 가! 아 잘 가시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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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른래 이거 찾으면 얘 여기 한 가운데 쯤에 놓으면 개꿀이겠다 아륵 아르고스? 아르거스 카운트 칠 수 있지 아르거스가 아니고 굴 아무리 스탯을 높여도 독이 저렇게 있으면은 뭐 죽는거지 뭐 독일 수도 상대방이 굴이 있다면? 오이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와 와 이거부터 했으면 큰일났죠? 와 전력 자 간다! 아 이거 뒤에다 놓을걸 천보맨 아 천보맨 아니다 아니다 이기다 아까운데 뭔가요? 근데 뒤에다 놨으면 하나가 죽었으면 전투요 이거는 최소 비겼죠? 와 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길수도 없었으면 얘가 알았다는거지? 지지 않지만 이길수도 없고 수가 9레이즈 대비를 하겠지 그죠? 그죠 그니까 얘를 천보를 씌워 배치를 바꿔보자고 배치를 바꿔보자고 나디나를 뺄수도 있어 아니다 그럴리는 없지 그럴... 그럴 리는 없어 이걸 챙기자고? 별른데? 리븐데요 가요 예 좀 낭비 아닌가? 낭비 아니냐고요? 응 응 어 맞아요 좀 낭비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부활까지 시켜주기 때문에 충분히 리블데 없이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맞아 낭비기가 있어 맞아 저쪽 이번엔 저쪽이 먼저 때리겠지 여기 여기 조졌네 완전 조졌네요 나 얘로 4등도 못했던거야? 그랬나? 굴라고 상관없지 이 저 녀석으로 잡은 건데 잽으로 한 건데 잽 생각했으면 당연히 팔았어야겠어 그리고 애초에 별로 그렇게 효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 여기다 독 하나 더 넣으면 아니야 초반에 네 개 바르잖아 2등, 3등 좋네 어 잠시만요 왜 제가 이거 떴죠? 4등도 못했다는거요? 그동안? 아 크리스틴 계속 순방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판도 안 빼놓고 2등도 사실은 한 번 안 됐어요 전투를 미친 듯이 들어가지고 내 플레이 보고 내가 역했어 시청자들의 일면을 알려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트리머가 해요 근데 실수를 해요 잘 못해서 그러면 이겨야 될 걸 져요 기무를 하나 못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겨야 될 걸 져 그럼 화를 내 막 화를 내 근데 지는 거를 또 운으로 이기잖아? 그래도 화를 내 그냥 화를 내고 싶은 거야 화를 내는 건 아니고 그냥 놀리는 거 아니에요? 몰라 아니 진심으로 화내 에이 설마 진심이겠어 아직 맛을 못 봤구만 이 아저씨가 난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모르나봐 5년 6년 되면 뭐 느껴지나보지 상하다 우리 보는 시청자들은 다 착한데 계속 해봐 오늘은 계속 뭐 운이든 뭐든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잠잠한 거고 내가 너무 아직 안 당해봐서 모르는 소리 하는 걸 수도 있죠 그쵸? 당해봐야 돼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어 당해보고 싶진 또 아는데 물고기 하나 툭 있는 거 웃게 돼 다수인들이 제복슬 야 얘는 왜 물고기를 키워? 야 얘는 왜 물고기를 키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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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τί 야 방어드 왜 얘가 물고기와 관련 conceived pequen 어? 승 빠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뮤조스요? 예 약간 이 토쥔지 공포의 물고기 엉마주한 거 아냐? 모르겠다 자 바다 속에 존버해서 그렇대 어? 우리 고대신 대 고대신의 대결이구만? 어? 춤문어 대 침문어 침징어 문어 대 오징어 침징어 침징어 대 네? 침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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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문어 대 침징어 갑니다 야 비슷해 덱도 비슷해 토할 것 같아 야 왜 흉내내냐 아 비기구 침징어 대 춤문어 비기구 뭐가 더 좋아? 이게 좋네 세로 고침 세 번도 좋구 하수인 추가도 좋은데 난 하수인 추가할래 요거서 또 추가돼 난 이렇게 할래 느조스는 일일 더 있는 효과가 있네 이렇게 해볼게요 네 나쁘지 않은데? 얘 역냉이 뭐냐구요? 턴이 끝날 때마다 하수인들한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반복해서 이제 더 없으면 좋은데 침 침 미쳤네 기관총처럼 들어 물고기 하수 캠 잔뜩 엉 가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 냈군요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아 악마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폐헌을 과연 참아야 할까요? 못 참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안좋은거는 나스레즘한테 어차피 팔건데 이한테 버프가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재수없으면 랜덤이거든요 나스레즘한테 안 들어가게 기도해주세요 나스레즘 어? 그것도 방법이네? 너무 약해지는거 아냐 근데? 나스레즘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루저스 핵팩급이에요? 와우 개꿀 와우 와우 개꿀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나씩 사기? 아니면 하나씩 사기 골고루 사기 하나씩 사기 골고루 사기 골고루 먹으라 그랬어 우리 엉망은 하나씩 안되는 사기 이쁜믹 저거 아우 아우 저기요 이쁜믹 우리가 널 막겠다 이거 좋아? 뚜뚜님 준비되셨죠? 안좋아? 이거? 오 좋았어 오바랬네 오케이 아 지금 잡으면 어떡하냐 됐다 폭탄 오우 투침 창백? 다 좋은데? 어? 별로잖아 어? 어차피 사상 볼거였죠? 오우 오우 내려가자 얘를 빼는게 나 지금은 이게 3뎀이라 이걸 빼는게 나 물고기 빼자고? 물고기 빼는게 나 사실 사실 물고기 빼는게 나 나도 어제 물고기 판적 있어요 이도저도 아니게 되가지고 4,5 4,5 그거라서 이거 어차피 얼릴거면 이해가 난데? 지금 명인 얼리긴 별로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중맥까지 흡수한다면? 이거지 골드는 신중하게 쓰세요 하지만 쓰긴 해야한다는걸 잊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많이 주세요 버프 뉴저스한테 가면 안돼 오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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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고 아 제발 터뜨려줘 아 개그지 같아 이거 진짜 시작할 때 다 흡수해야돼 한번 쫙 빨아야돼 이게 뭡니까? 이게 쫙 빨고 시작해야지 예? 영은은은 딱 중맥 쫙 빨아야지 문어 별론데? 오 이거 좋은데? 이게 좋잖아 참 좋은 거래 참 좋은 물고기 여기 들어가기만 해 여기 들어가기만 해 일부러 가운데 놔 이렇게 양쪽 팔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다 놓으면 안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침칭 침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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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망했어요 어... 감당할 수 있겠냐구? 어어어... 그러게 누가 영능펄이래?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 얘는 쭈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 어? 버프를 생각을 안하고 눌렀어 그니까 이거 좋잖아 일시적으로 아 얘도 좋은데 이거 좋아? 그럼 얼리고 데려갑시다 일단 일시적으로 쓰기 좋은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거 팔까요? 몇 대면 얘랑 얘가 되게 좋거든 쎈데? 쎈데? 근데 안 가져갈래 얘가 얘랑 유통전이 진짜 아니 아니 지금 세트잖아요 이거 세트 얘가 인프 뱉을 때마다 쎄져요 아 인프 뱉을 때 쎄지는 거 생각하면 얘 냅둘까? 싸자? 싸자 좋은데? 왜냐면은 십 구효과고 이거는 두 번 쏴봐야 구십 십구 비슷하네? 그리고 양쪽에 쎄져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쎄지게 할까? 혹시 모르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하자 아! 그 톤! 자 도발 도발 하수인들한테 많이 주세요 임도 펌핑 시켜야지 얘가 많이 쏘지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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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뭐 와 최악이야 와 최악이야 와 최악이야 아 못 쏘네 생각해보니까 F**K YOU 이 턴에서 죽었으니까 뭐 일만 좀 아 어우 역겨워 6 데미 8 데미 됐네 야 주펄 역겹다 고발 하수인이 많아서 이 친구도 괜찮죠 고발 하수인이 많아서 이 친구도 괜찮죠 복잡하네 다닐 십창매맨 앞에 놓고 인사 자식 Victoria 자리가 없어 이렇게 돼 만족한기구려 얻어냐라 혁 치오우우웠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푸에읍 으읍 정돈 volume 이 뒤로 보내기? 이렇게? 아니 얘 얘 뒤로 보내기? 아니 여긴데? 아니 여긴데? 아 안돼 아 여기 아닌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낚시하러 떠내어가 뭐지? 아 강해지지 못했어 그럼 나 이겼다는거 아냐? 아닌데? 낚시하러 떠나면 질 때 뜨는 거예요 아 그래? 낚시야 떠나지 말지 계속 이기니까 양심이 없어져 8% 떴는데도 퀘스트 깼나?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져 10%만 이기고 이러니까 파티가 해체되었습니다 형 끝났어요? 네? 형 끝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파티가 해체된게 어떻게 알아요? 파티가 해체되었다고 나한테 떴어요 배신자가 있단 얘기지 아니 나 퀘스트 퀘스트 그거 하러 나갔지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별론데? 영능이나 구경하자 8번 반복 미쳤다 그냥 이게 별로 같아 크툰? 응? 아니 아니 이 거대 불악마가 지금 지금엔 별로인 것 같아요 어? 영능 안썼다 두개 팔아요 빨리 두개 팔어 영능이 진짜 더 중요해 이거 8개 이거 8보다 영능이 낫지 미쳤고 미쳤고 어차피 잤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내가 이겼는데? 그러네 이거 덱트래커 좀 이상한가? 확률계산 잘 못하는 것 같아 개웃기네 주의전장은 약간 계산외 아닌거 아냐? 계산 못해 주의전장 주의전장 계산 못해 애적 애적 악마들에게 플러스 1을 부여한다? 애적을 살 때 마다? 다 너무 필요 없는데? 흫 어? 바뀐다고? 바뀌는 거라고? 또 이상한 짓 했구만 또 이상한 짓 이제 앞으로 저거를 쭈짓이라고 하겠습니다 쭈짓했죠 쭈짓 나 쭈짓수 했어 쭈짓수 쭈짓수 했어 아 뭐 이거 아니잖아요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좀 아 나 쭈짓수 했어 쭈짓수 기술 바로 들어가고 바로 접수하구요 내가 왜 주지 숙려야 되는데 아니 뭐 순방 했으면 됐지 기록엔 승리로 뜨는데 아 이거 좋은거 같애 역겨워 상당히 역겨워 이런 쭈에게 맨날 지는 사람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할말이 있는게 쭈형이 내가 죽기 전까진 되게 잘해 그리고 내가 죽어서 관전하러 가면 마치 그 능욕하듯이 일부러 실수를 하는거 같애 내가 죽기 전까진 어 이 악물고 되게 잘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니가 죽으면 사실은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란 감정이었어 그걸 왜 또 말로 아 이거? 이것때매? 애절한 애절한 사랑이였어 지금도 지금 방금 보네드플레이 봤어요? 어 봤어요 바로 서치하는거 이정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상대가 또 구역질 나와 캐릭터자들이라서 또 몰라 진짜 구역질 나와 악마 기계 흉합체 해적 어 이거 살만한데? 지만하는 놈? 지만하는 놈? 형 팔고 사는거 어때? 지만하는 놈 안돼 그거는 좀 에바죠 지만하는 놈 지만하는 놈 지피 모르는 놈 근데 어차피 캐릭터자드니까 이거 도발 발라가지고 영구적으로 강해지만 오히려 좋아 송빛이래 쟤는 송빛 빗송이 아니고 송빛이요? 테넷이네 니곳송빛 니곳송빛이야 테넷이 그렇거든요 테넷 테넷 빗송 어둠송 테넷 하 ちfps 어둠송 ビッ송 어둠송 아나 쿠툰 그 영릉을 벌인게 진짜162 미친짓이네 오케이 잘 cat 개세쎄겠다 miş 무 Что same 이 모 친 에 counts 와아 영구적으로 쎄지는구나 죽고 싶어 하니까 살아요 죽고자 해서 죽고자 하니까 살아 이제 살고자 하죠? 죽어 와 이거 진짜 개삭인 것 같아 영능박 구질구질을 숭빛 아임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줘 뭐 할게 없는데? 정령이 하나 있으면 더 세지 않아 그죠 집이 모르는 놈 해적 근데 쳐낼게 없는데? 쳐낼건 없어요 어어? 얘는 다르지? 침착맨 빼죠? 침착맨 빼죠? 침착맨 빼죠? 침착맨이 왜 빼요? 에? 저 재로 바꾸는게 낫잖아요 누구도요? 공허? 예예 킹어조에서 계속 세게 만들기? 아니 예예 맥스나 맥스나? 침착맨 팔고 맥스나 와르거스도 얼리고 얼리고 그래서 이거 도발맨 이세라즈의 용사 송비순 있어야 돼 오우 도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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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덱트래커 깔았죠? 아니요 0 프로에요 나오고 아 펄맨맨 전장했어야 되는데 니 마주에서 졌잖아 오우 아 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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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부 팀 inees бы оф ㅋㅋㅋㅋㅋ 뭘요? 나 오르니까 내가 맞고 있을 때 나 죽는 거 안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항복하면 돼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모르겠다 내가 아까 바보짓 해가지고 영능 바꿔가지고 아니 그냥 졌을 거 같아 내가 보니까 라그가 계속 사람들을 한 명씩 킬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었어 나도 그거 친문어 나오면 한번 해야지 아니 침징어는 안 해 개구죠 지금 같이 계신 건가요? 디스코드 하시는 건가요? 디스코드입니다 근데 문어 영능 보니까 라그가 얼마나 사귄지 알겠어 무코스트에 필요한 거 갖췄을 때 그 필요한 거만 버프해 공짜로 첨부에만 붙일 수가 있어 히드라나 개사귀야 근데 2코스트야 어? 핀니로 뽑을까? 핀니로 뽑아요? 핀니로 뽑아 침... 침 문어 뽑아봐 핀니로 핀니로 한번 더 선택해버리기? 응 찾기 재밌죠 필리는 난 필리는 꼭 집게 되더라고 재밌어서 재밌어서 스... 뭘 뭐고 선택했어요? 영릉? 저... 테스요 테스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구요 역겹다 이거 진짜 크툰의 수행사자 이거 너무 사기다 아 형이네? 이 사기야 이거 진짜 근데 E에다가 도발환생을 붙여줄 생각을 하지? 어? 너무 역해 역겹기 그지 없어 영릉 써도 가져오든가 얘도 없는거 보니까 아 역한게 너무 많이 생겼어 이번에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휴 잘 뽑으셨다 아 역해 진짜 아 진짜 역해 저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C... 이거 흥미롭네요 해적?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립자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래 역해 진짜 5대 맞았네 5대 맞았네 균냥이가 쓰레기인거지 멀룩이면 비김 크크 그렇긴 해 이거 빨리 좀 그 전에 깎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 아 지랄 진짜 여기 중맥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보통? 어? 오오 이거 좋은데? 이거 좋아? 한장 구려요? 나 누구 만났어? 나 누구 만났어? 꼬라지 봐 진짜 또 나야 이번에 근데 난 널 때릴거야 이거 왜 걸렸지? 왜 이래 이거? 어? 허허허허허허허허 어? 뭐야? 싸움 잘하는데? 어? 어라? 마지막 퍼즐이 안 남았네 내가 이거 누르다가 영능 썼어 왜 따봉 잡고 눌러어 왜 올렸지? 나 이거 왜 이게 3개가 된다고 생각했지? 악마나 정령을 찾아야돼 참 나 악마 정령 아무나 오세요 악마나 정령 아무나 오세요 악마? 악마? 지금부터? 악마면 지금부터? 나도? 나도 가 재미가 없어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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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탈게 있어? 뭐 탈게 있어? 뭐거나 살걸 이씨 죽구미 살 것까진 아니고 알았으면 팔팔 네 일단 피할게요 아 맞다 생각해볼까 더 처 맞잖아 어? 악마 하나밖에 없어 또 뭐야 이 심창맨은 흐흐흫 아싸 터뜨려 터뜨려 제발 터뜨려주세요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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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셨어요 잘 좋습니다 자 침착해 할 수 있어 좋아 정령 좋구요 업 안해? 이거 필요 없잖아 지금은 과감하게 돌리 오케이 지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아 왜 팔았지 아 이거 해야지 해야지 맞아 자 침착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늦었어 얘랑 싸우는데 할매가 더 좋아 아 자꾸 날 먹으래 이거 한번만 잡아라 어?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피꺼기도 잡기 좋아 조아를 찾아도 문제에요 좋아 먹을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할지 무수 꿈이 파일지 어? 도발맨 미친 도발맨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하수인이라도 스쿨을 펼쳐질 수 있는 법이죠 재밌겠죠? 지금 다 대학교 갔는데 나 혼자 지금 어?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도 아니다 지금 나 혼자 중학교도 아니다 아니다 CGV에 있다 CGV 그렇지 이거지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이게 해적이지 훔칠거 없나? 저 해적 동전 해적은 괜찮은데 맞춰도 부담이 없는데 황금 야이 찌꺼기해지네 어? 룰 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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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 상황 시 vinden 또 실수했네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6시에 대학원 화상 면접이라고요? 지금 몇시야? 13분 후에 화상 면접이라고요? 지금 떨린다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나는 오락하고 있을게요 일단 오락하고 있을게 일단 오락하고 있을게 욕싱 요계급 2승 1승 1승 5-1 1승 5-1 1승 이거 훔쳐야 돼서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얘한테 질텐데 쭈아가 나와도 문젠데 도발을 찾아야 돼 도발을 더 모아야 돼 이거 할 때가 아니야 페어 지금 해야될 때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있는데 아니 저 터져 무조건 저 터질텐데 칠데만 맞아도 못 키워 일단 얼려 못 먹어도 고 이거 아마 침착매 있을 거니까 봅시다 다음거 도발을 더 모아야 돼 도발을 더 모아야 돼 얘를 옮겼으면 가야 돼 사십4프로로 죽어 얘가 문젠데 44프로로 죽어 횟땜 못뎀 못 키우네 하지만 말가가 있으니까 뭐 도발 도발 또 사는건 에반데? 도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도발 하수인이 필요하다 도발 근데 얘를 먼저 해놓을까? 시간이 없잖아 지금 버프하기가 도발 요거까진데 강력한 도발은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응? 뭐? 보물? 안 돼 지금 쓸 수 없어 아까워 너 죽었니? 하하 칠조 팔침 너 팔침이야? 아이고 형 7주에요? 나 7등이야 참나 지금 타이밍에는 원래 안죽거든요? 아무도 어떻게 두 명이나 죽었지? 니가 죽은 후에 1초 뒤에 재미없어져서 죽었어 아 제가 좀 더 일찍 죽었어요? 8등이라서? 아니 니가 죽으니까 내가 재미없으니까 죽는거지 토할거 같네 조커 조커 조커야 조커 토할거 같애 오늘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사모님 친구 댁에 놀러가서 네 조금 오락 더 할 수 있대요 오락? 오락이래 오락 암새는 못하지 이제 하루 밤새면 이틀 자야돼 늙어가지고 그건 그냥 운동 안해서 그런건데 아 그리고 너무 졸려요 이제 옛날에는 밤새 오락했잖아 지금은 12시가 되면은 너무 졸려 그냥 아 아 시작 좋죠 아 아 오 아 그러니 오 아 쭈그리 쭈그리? 쭈그리네요? 쭈그리? 쭈그리? 펄러글 그니까 쭈개구리 쭈개구리 펄.. 펄러글이라고 해주세요 하고 데려가죠 업은 해야돼 이제부턴 펄러글이라 불러다오 해냈구나 쭈그리 쭈그리 이거 사고 쭈그미 저기 쬐깐둥이 팔면은 또 하나 주니까 그거 사면 된다고 좋죠? 좋죠? 오케이 여기서 피깟기면 좀 하기 싫을텐데 미병권은 리치왕이 되게 자주 하는 것 같다? 부럽죠? 개사기에요 오 저 이번 플러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플러그 아 잘 뽑혔어요? 어우 나쁘지 않아요 계속 멀록이 나오고 있네요 미칠 거 흐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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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없이 해도 그냥 기본빵은 하네 이리사기에요? 흐흐흠 흠 이렇게 두개 하려고 했는데 이빨이 아주 커다 흐흐흠 너 다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 어 뭐야!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흐흐흐흐흠 사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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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소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공포다 공포 공포의 플러블이야 사소합니다 저녁은요? 저녁 안먹었어요 하수인 추가는 계속 추가해요 아까 방금만 하나 나온게 아니고 계속 음?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도 구리다고? 그래도 구리다 그러면 할말 없고 그래도 구리다고만 할말 없어요 어? 자 집중해 오케이 집중 자 집중 와 미쳤는데요 자자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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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일단 하나는 합쳐 그리고 하나는 올리고 합쳐 얘 보내고 갈까? 어떻게 해야 되지? 4발 하나 5발 하나 해 일단 진정해 나 업하고 싶은데? 지금 좀 쎄거.. 쎈거 같은데? 니찌는 돈이 있어서 업한거고 봐봐 쏟아 이거 도발이니까 이거.. 이거 시너지 좋지 않나? 이거 시너지 좋지 않나?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봐봐요 이 공격력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게 5위야 원래는 그죠? 죽었어 죽었어 자 원래는 죽었어 그럼 이게 여기 박았겠지 그럼 얘가 얘를 죽일 확률이 높아지 아 됐어 오케이 1댐 정도 차이 났겠다 사소해 사소해 탑니다 사소해 사소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쓸까요? 어차피 이거 있잖아 이거 바로 사자고? 기다릴 거 없어 기다릴 거 없지 네 또 찾.. 또 찾아버리기 불안 불안! 손님 손님은 능지가 안 돼서 못써 쓰고 싶은데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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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헝 헝 헝 헝 헝 헝 미쳤어 지금 지랄병 시작했어 헝 헝 헝 헝 아 너구나 헝 아 형이네? 진짜 역하다 아 형인줄 몰랐어 아 이거 이거 부활로 할걸 닐 더 줍겠단 아멘 가만 안 줄거야 헝 헝 헉 어? 어 필요없을 거 같애 무작위 교체 5호 도발 그 안이지? 쓰읍 도발을 하나 더 주면? 아니 이거 새로고침할 필요가 없지 팔아야 되지 참 아... 놓칠 수 있네 줄을 서시오 자 진정 할 수 있어 천천히 하면 돼 야수 기계 천천히 어? 하나가 모자란 상태에서 하고 있어 지금 잠깐만 뭘 쳐낼까 이거 쳐내고 도발 뭘로 할까 얘한테 하는게 낫겠지 아 아쉬운데 더 강해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강해져 이건 이기겠죠 아 이거 뒤에 대는데 오케이 더 좋아 더 좋아졌어 공격받아가지고 어 어 호호호호호호호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이 사소해 삼삼정도?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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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구구인데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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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업해도 되지 않나? 요것도 키워지니까 요것도? 키워지니까 여기서 불안만 나오면 사소해 사소해 여기서 불안만 나오면 돼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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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장판이 사소해 구구랑 좀 다른데 이건 안사소한데 사소해 그래 이번 턴에 샀다고 생각하죠 ź간둥이라서 미쳤다 이거 limit 먹방 턱 죽이지말지 아니 SHE Euộng 1414ㅎ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아씨.. 기계를 갔네? 아라큐른데? 이거 하나 더 가는 것 어때? 별로야? 이거 두개잖아 지금 5호 짜리였던? 어? 역겨운 소리 좀.. 아 죄송합니다 어디선가 역겨운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빼고씨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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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일날뻔 다와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헛뭉치지 오케이 안되지 더 강해질 뿐 미쳤다 아 야 이 친구만 피하면 돼 반사로봇만 피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것만 치면 내가 이겨 비겼다 비겼다 와.. 하하하하 하하 하하 어디선가 역겨운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하하하하 하하 아 이거 뻥이 미칠 것 같아 뻥이 지금 와 이거 따나 사자 이거 빼자 얘는 좋은데 얘 빼자 하.. 얘? 송빛? 송빛 좋나? 하하 송빛 안 돼 이거 넣어야 되고 송빛 넣어놔 어허잇 조졌네 주창맨이네 주창맨이네 주창맨이 좋두 depending 알겠네 민족 일뿐 유 잡아 심각하게 내부 비니 와하으끼치 아 또 나왔어 두배 증가 요거 어때? 얼방 좋다고? 쫄보들이나 하는거야 이거 하나만 대자 계속 나오네? 저거 다 모두 씌워주면 장난 아니겠구만 소릉이랑 아리랑 진 콘돔 덱이네요 일단 하나를 비워놔야 돼 도발이 낫겠지? 도발이 낫겠지? 와아 안죽겠지? 저것은 Neon 이치우 와 쎄 얘만 안맞으면 деся 이거 개로 아! 아 오케 게로 박사 같애 본인도 인조인간으로 개조했어 도발로 게로 박사 오 피해! 오케 19호 20호? 아이고 이번엔 안되겠다 게로 박사 진짜 쎄 아 10키로 박사 뭐야이거 아 풀 데미지 나 자신이 도발이 됨 어? 껍질맨 껍질맨 일반화신 껍질 저거 저거 선술집 손님을 사서 껍질맨으로 변신하는 어? 천잰데? 아니지! 맞지 그럼 두번 넣지 하아 아닌가? 아 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사소해 사소해 근데 사소해 진짜 이 두 번 서치하는거 안했을 뿐이야 사소해 그리고 이거 히드라 최대한 아껴 하나 배웠네요 하나 배웠네요 하나 배웠네요 여기서 여기서 스탯 자켓 네 내로하면 다 죽잖아 얘 처음 살 때 스탯으로 살아날걸? 파밍하게 아 생성이라 안돼요? 쓰읍 아 그리고 아무튼 히드라 뒤로 보내야 스탯 자켓이 돼요 히드라 아니면 다 패 죽인단 말이야 아 하나 비웠어야 됐네 아 스탯 자켓이 안된다 어 그래 됐다 됐다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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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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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때리고 포옹 아 어 살았고 오케이 풀펌핌 됐어 어차피 얘가 끝까지만 살아있고 도발만 공격당하면 되는거라 의미없어 이거 분리되는거 이게 안좋지? 이게 안좋지? 아라키를? 아들 지독하단 얘기지 아 근데 이거 좋긴 좋은거 같애 여기 딱 깔아놓으면 아 줄 쓸걸 그랬나? 오 이거 좋다 개꿀이다 오 이거 좋다 헬레코스 두개 이거 못참겠다 용댁 전환하기 어때요? 어? 좋아요 어? 으응 어 누구를 미친 바람에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이다 하나 사 지를 때 질러야 한다는게 제 지름이죠 처음에 제일 낮은거 이걸로 하자 어 지금 사니까 그 다음 될거야 어 쎈데? 어우 무서워 어우 한생 누구한테 걸었어요? 도발요 파밍할라고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배치 배치 엘리스트레이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좋아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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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핵 뭐라도 해봐야지 깽고루 영능 쓰세요 영능 아 이거 쓸걸 깽고루한테 써야되는거 아니야? 자꾸 뭘 깽고루한테 써요 깽고루한테 쓰긴 얘한테 써야지 칸고루의 수습생한테 칸고루의 수습생활 이게 찾아나는게 의미가 있나? 이런 게 평소에 불안해 중반까지는 쎄다 4등, 5등 했네 도발 만든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판 더? 아니면 끝? 막판? 진막 홍춘이 덱 굴러가라고 있는게 아니래요 도발 덱은 굴러간게 이상한거야 사실 바퀴가 네모난데 한 20km 주행을 했어 신기한 일인거지 사실은 굴러가라고 있는게 아닌데 아아 여보세요? 네? 킹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홍민이형 계시네? 쭈형도 한대요 아 그래요? 오늘 세명 아 무려 세명? 오붓하네 그 기어리형이 하나 찝은거 재밌어보이던데요? 제가 두개 찝었잖아요 케이크랑 그거 뒤에 밑에거는 영어라서 안보셨나요? 그때는 제가 방송중이었어요 새벽 4시였는데요? 네 방송중이였어요 새벽 4시에 네 되게 열심히 하시네 새벽 4시까지 네 알겠습니다 포더킹 포더킹? 3인 포더킹? 아 포더킹은 너무 오래걸려 짧은거 있대는데 포더킹이 뭔데 포더킹 포더킹에 세명이서 하는 RPG 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긴 재미있어요 셋이서 이제 파티가 돼가지고 TRPG같이 하는거에요 근데 완전 TRPG는 아니고 전장중이시네 전장은 좀 하실거죠? 어? 들어오실거에요? 아 막판이에요? 기어리형 들어올생각이라서 그래 아니아니아니아니 전장은 저는 사실 마음을 놓고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접었어요? 아 그럼 형 이제 개못해요? 아니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해탈을 했어요 경지에 올랐어 점수를 신경쓰지 않아요 꾸역꾸역 안합니다 이거 개못하는거에요? 아니 그건 본인얘기고 개못하는게 어딨어 아니 진짜 침착맨 방송의 근본이 카스인데 전장은 진짜 개못해요 침착맨 아 그렇긴 해 개못하긴 해 어금니 좀 아파요 방송보면은 어금니 여기 저기 아파요 개못하긴 해 쭈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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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도 현지인같이 하는거 보면 문제가 있어 아 지금 몇점이세요 두분은? 저 한 400점? 저는 한 2500인가 어 많이 올리셨네 2500이면 근데 이제 초반에 점수를 막 퍼줘요 이기면 300점씩 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거에요 이게 원래 점수 복귀시켜주잖아요 네 해주면 안돼 그러니까 애초에 침착맨같은 애들이 만점이였는데 만점점이 아닌데 아 무슨말씀이에요 아 무슨말씀이에요 아 무슨말씀이에요 칠.. 칠천점에서 멈췄어요 근데 제 실력으로 올라간거죠 아니 저는 그전에 시작해가지고 6800점에서 끝났는데 4000점부터 100점씩 주더라구요 6800까지 갔어요? 6800까진 갔어요? ㄹㄹㄹㅇ 저도 한 6-7000해서 100점 줬어요 똑같아요 6800까진 못 가봤는데 되게 잘하시나보다 네 일단은 그 열심히 하시고 또 잠시 전 밑에 좀 내려갈게요 어? 왜요? 방통 켜가지고요 사람들 얘기하는데 대꾸라도 좀 해주게 한마디도 안했어 딛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하세요 하고 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시작 좋죠 아 나 근데 모르겠어 집에서 전화하면 바로 가야돼 쫄? 쪼니 아니고 쫄았네 어 이겼어 쪼니 뭐야 쫄았네 우리집은 너희집하고 좀 달라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내가 노는거 별로 안좋아해 하아 원망이 서려있죠 하아 내가 노는거 별로 안좋아해 노는 게 제일 싫어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아 좁혔네 뭐지? 뭐지? 왜.. 아.. 첨보 땜에.. 아라킬인데 기계로 가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왜이래 진짜! 뭐가요! 에? 뭐가요! 아 이렇게 중얼중얼해요! 내가 뭘! 내가 뭘! 한 맺힌 듯이 말해 왜 자꾸! 한 안 맺혔잖아 왜 그래 숙연하게 숙연하게 그래 아 이거 보너스 주기 싫은데? 아싸래 이거? 롤? 어 롤 괜찮다 롤 괜찮다 우리의 친절한 이웃 네가쇼님 아시죠? 예 그 얼마전 상견례 하셨다고 어! 결혼하는데요? 예 미쳤네 결혼하는데 미쳤다고요? 아니 대박이라고 뭐 이런거잖아 좋은거에서 오 미쳤네 이런거잖아 맛있는거 먹으면 어! 미쳤네 어떻게 설명을 해? 부실부실나게 오해 안사기 필사적으로 설명 어 미쳐가 미쳐가 흐어어어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 왜이렇게 사고싶지 이런거 뜨면 응? 어? 어? 뒤에 붙을지도 안붙을지도 모르는데 어? 붙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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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면 안붙췄다고? 그러네 어차피 찾아도 안나왓 수 있구나 흠 흠 이게 압박이다 하... 이러면 안되는데? 오오케 와 리필하기 전에 다 죽였어 이건 너무 좋다 그쵸? 송빛은 자기가 강해지는 거지 아 비겼어 와아 리필하기 전에 죽인거 너무 잘했다 이거 악마를 안찾는게 낫지않아? 오발이 낫지 뭘 좋아야 고고 올려서 버브를 하고 찾았어야 되나? 일단 가보자 이걸로 한번 더? 얼굴 손으로 한번 더? 어 파티정령 어서오고 좋은데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멀룩 같았어 허허헉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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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너무 역겨워 쓰읍 오성을 왜 가려나? 어? 너구나 뭐야 형이요? 홁템 하아 아아 5성을 왜 가는거야 이게? 이런 것들은 아니네 빗쏭 스쿼드가? 빗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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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찾아 어? 기계다. 기계 하나? 이거 버프 줘도 되는데 1골 아까워서 아끼는건데 지금 주는게 나을까요? 어때요? 지금 1골보다는 강해지는게 나을까? 2골보다는 강해지는게 나을까? 멀럭크 아이씨.. 사고싶다 저거 더 부숴야지 여기서 이제 파티 정룡이 나와준다면 흠 응? 왜? 빗쏭 키울꺼야 어? 왜이렇게 세? 아이씨.. 역하다 역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흠 이거 두개 사도 되지않나? 빗쏭? 두개 사도돼 아.. 면접 파이밍 다 하고왔다구요? 뿔 뿔 맨 빗쏭 이거 뺄까? 흠 Mas 빗쏭 Democratic 3 걔 얘가 제일 좋아 아 아니네 어 약해졌다 왜 팔았지 어 약해지는 거 먹어야 돼 약해지는 거 약해지는 거 먹어야 돼 한공 뺏기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괜찮아 할만해 쭈아를 왜 하냐면 사사 버프잖아 근데 사사 버프하는 악마 하는 김에 한자리 는거지 오케이 힘든 싸움이었다구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독탑기 독탑기 대작전 노크 이게 아닌데 하수인은 줄었지만 콜드를 확보했군요 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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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sus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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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etermining 역하네 역해 무승부 확률도 꽤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줌 잡아만 준다면 바로 잡아만 준다면 1킥 교환했어야되는데 부졌네 너 꿀뚱 아니야 니가 꿀뚱이야 니가 꿀뚱이야 니가 꿀뚱이야 벌비침 발밑침 신나는 노래 칠쭙 칠쭙 용호 칠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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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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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전장 왜이렇게 못하냐 칠 좀 못이네 칠흫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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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전장 왜이렇게 못하냐? 존못이네? 주동운에 주동운에 이제 할게 아니야? 홍춘이하고 끌걸 재미없다